이번 시간에는 Git을 이용한 이 작업의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건데요. 나무를 보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숲을 보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Git을 이용해서 작업에 임하는가를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심어드리기 위한 수업이구요. 특히나 개발 직군이 아니거나 아니면 Git을 이용해서 복잡한 프로그래밍 행위를 하지 않으실 분들 또는 최소한의 협업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계획된 수업이구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Git에 편입돼서 기본적인 작업들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과 그 작업한 내용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게 이번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후속 수업들은 Git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좀 더 디테일한 좀 더 심도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각각의 사항들에 대한 전체적인 돌아가는 사정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나니까요. 이번 시간에 잘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상태에서 다음 수업들을 들어갈 수 있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자 우선 작업 흐름을 제가 이렇게 순서로 적어놨어요. 근데 물론 이 순서대로 되진 않겠지만 일반적인 순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저장소를 생성하거나 저장소를 복제해서 작업 디렉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제 컴퓨터에 이 헬로월드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 디렉토리 안에는 .git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it이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여러가지 파일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현재 여기 있는 이 파일들 있잖아요. 여기 제가 선택한 이 파일들. 이 파일들이 위치하는 공간이 워킹 디렉토리고요. 여기 .git이라는 디렉토리 안이 이 git repository 디렉토리입니다. 우리말로는 git의 저장소 디렉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워킹 디렉토리에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파일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커밋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 여기 여러분이 작업했던 파일들의 변경사항들이 이 .git이라고 하는 git 저장소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버전관리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소를 생성하거나 저장소를 복제해서 작업 디렉토리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 있는 이 hello world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자 제가 또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를 제가 생성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문서관리를 하겠죠. 그럼 이 디렉토리 안에다가 파일들을 만들 건데 바로 이 디렉토리, 이 폴더를 저장소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저장소를 생성하거나 저장소를 복제해서 작업 디렉토리를 만든다고 써있죠. 그러면 제가 그냥 이거 윈도우 시스템이고 제가 토터스 git을 이용해서 저장소를 만드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은 각각의 수업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관광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create repository here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하면 자 OK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죠. 그럼 이게 git repository, git 저장소 디렉토리고 이 저장소 디렉토리 바깥쪽에 있는 이 영역이 working 디렉토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게 될 디렉토리입니다. 그리고 작업할 파일을 생성을 한다. 뭐 이거는 당연하죠. 어떤 우리가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문서도 만들고 소스도 만들 테니까요. 예를 들면 텍스트 문서를 만들고요. 제가 index.html이란 문서를 만들면 자 이 index.html이란 파일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 파일을 만들고 파일을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들어가서 여기 있는 index.html이란 이 파일은 제가 지금 방금 생성한 따끈따끈한 파일이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버전관리 시스템이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버전관리 시스템은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이거 이것을 버전관리 하겠다라는 의사를 버전관리 시스템에게 표명을 해야지만 그 파일들을 관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파일을 untracked 우리말로는 추적되고 있지 않은 파일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버전관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tracked 파일이라고 합니다. 버전관리 시스템이 추적하고 있는 파일이라는 뜻이죠. 자 파일을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한다. 그리고 커밋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은 차차로 살펴보고요. 자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이제 저장소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토터스 기스로 가서 add라고 하는 명령을 선택하면 이 파일을 이제 저장소 이 버전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누르니까 index.html 파일이 add 추가됐다고 나오죠. 이미 index.html 파일은 추가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서야 add라는 명령이 떨어진 이유는 지금 파일을 생성했을 때는 버전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했죠. 이것을 명시적으로 add 해야지만 추가해야지만 버전관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이제 여러분이 이 파일을 생성했고 최초로 파일을 생성한 이 내용을 이제 버전관리 첫 번째 버전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것을 버전관리 시스템에 차곡차곡 쌓는 과정에서 쌓고 싶다면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요. commit 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 자 여기는 이 index.html 방금 제가 생성한 파일이 보이죠. 여기에다가 최초 제 컴퓨터가 지금 갑자기 한글이 안되고 있어서 잠시만요. 자 됐네요. 최초 commit이라고 하고 OK를 누르면 지금 방금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이 저장소에 저장이 되면서 관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토터스 깃에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파일 앞에 이렇게 체크 녹색 체크가 생긴 거 보이시죠? 그건 뭐냐면 이 파일이 버전관리 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전관리 여러분이 사용할 클라이언트 자 제가 보여드렸던 압타나 또 토터스 깃 콘솔 기터브 포 맥 각각의 클라이언트마다 버전관리 되고 있는 파일들을 표기하는 표시하는 방법들은 다 다르니까요.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commit을 했기 때문에 이 파일이 요점 깃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으로 쇽 들어가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확인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토터스 깃으로 가서 show log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최초 commit이라고 하는 이력 내용을 작성을 하고 index.html 파일을 commit했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git이라는 저장소 안에 제가 commit한 내용이 commit한 것이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이 .git.log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파일을 계속해서 수정하면 여기 있는 이 commit.log가 변경 이력들이 차곡차곡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모트 저장소에 푸시한다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한 컴퓨터는 로컬 컴퓨터라고 합니다. 자신의 컴퓨터, 이 .git이라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하고 삭제하는 그 컴퓨터, 바로 그 컴퓨터가 로컬 시스템이고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소를 로컬 저장소라고 합니다. 그거를 리모트 저장소, 리모트 저장소는 자신의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컴퓨터, 또는 다른 곳에 있는 컴퓨터를 리모트 컴퓨터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리모트 컴퓨터는 보통 리모트 저장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업이라고 하면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로컬 저장소에 버전 관리를 하면서 작업을 하면 되지만 프로젝트가 커져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이 소스코드를 수정을 하게 되면 같은 파일을 수정할 수도 있고 연관되어 있는 파일들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어떤 파일을 수정했는데 B라는 사람이 옛날에 자기가 작업하고 있었던 A라고 하는 파일을 업로드해서 그 전에 작업했던 사람의 파일을 덮어쓰기 하는 바람에 파일이 사라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막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에 질서를 부여해서 어떤 문제들을 미연에 반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버전 관리 시스템인데요. 그러려면 여러분도 리모트 저장소에 자기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들을 업로드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업로드해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작업한 것을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로 끌고 와서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자신이 작업했던 것과 병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됩니다. 즉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동기화 또는 싱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토터스 깃에서 동기화하는 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어떻게 동기화를 설정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을 수정하고 연결 프로그램으로 메모창으로 헬로월드 코딩 에브리바디 라고 하고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수정됐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커밋을 하는데 이 커밋은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다가 커밋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 에브리바디디라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로컬 저장소에 여러분이 커밋한 내용이 잘 저장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서버 쪽으로 리모트 저장소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로컬 저장소에 저장해놨던 것들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 토터스 깃에서는 깃싱크라는 거고 콘솔이나 압탄화나 뭐 기타 여러가지 툴들이 있잖아요. 그 툴들마다 사용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실습 단계가 아니니까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신다고 생각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깃싱크라는 걸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수정한 내용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나의 저장소에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는 이 버전들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 풀이라는 게 있고 푸쉬라는 게 있거든요. 제일 먼저 풀을 해서 리모트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내 로컬 저장소로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아 여기서 리모트 저장소는 제가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팅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고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푸쉬를 하면 지금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을 자 업로드를 할 건데 아웃 커미츠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이제 업로드 대기 중인 이 여러분의 커밋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푸쉬를 하면 자 이제 서버 쪽으로 전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송이 끝나면 전송이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동기화를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단독으로 자신의 컴퓨터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작업하던 내용을 이 다른 컴퓨터 리모트 저장소에 올린 거고 그럼 다른 동료가 여러분이 작업한 것을 폴에서 당겨가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푸쉬해서 리모트 저장소에 올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프로젝트가 앞으로 진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사이클을 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밑에 있는 그림들은 제가 차차로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워킹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리모트 저장소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워킹 디렉토리는 여러분이 실제로 파일을 수정하고 추가하고 삭제하는 이 공간이 워킹 디렉토리고 그리고 그것이 버전 관리돼서 저장되는 곳이 리모트 저장소 저장소 디렉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징 에어리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커밋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워킹 디렉토리에서 작업한 내용을 저장소로 이렇게 옮기거든요. 그런데 스테이징 에어리어 상태에 작업한 파일들을 add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스테이징 에어리어로 이동을 시켜야지만 커밋을 했을 때 거기에 이동해 있는 파일들이 저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차차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리모트 저장소를 사용하는 그 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컴퓨터고 이게 동료의 컴퓨터인데 여러분과 동료의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중간에 git repository라고 하는 리모트 저장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기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푸쉬를 해서 리모트 저장소에 반영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동료는 pull해서 pul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을 자신의 컴퓨터로 가져온 다음에 수정해서 푸쉬를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간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 있는 내용도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 푸는 밑에 보시면 이 컨솔, 터터스킷, 뭐 기타구 포맷, 압타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 클라이언트 별로 이 흐름, 이 작업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수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본인이 필요한 수업을 찾아서 그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